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마은의 동공부, 마은의 동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은의 동공부라는 책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다니티비, 다니쌤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느껴지지 40대, 50대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뭐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재테크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뭐 다니티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니쌤이 생각하는 4050들의 뭔가 노후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살펴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이제 재테크 방법, 인생 2막을 위한, 인생 2막을 이제 앞두신, 은퇴를 앞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집이 있다 없다로 나뉘어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자본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비를 줄여서 여유자금을 만들고 이 여유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성공하는 거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자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1인 지식격가로 활동해서 자본금을 먼저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자본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재테크가 완성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은 단일쌤이 생각하는 재테크는 바로 이런 거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다. 이게 이제 단일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 2막을 위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오늘보다 훨씬 희망적인 내일을 만드는 법.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힘들시다면 지금 굉장히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겠죠? 굉장히 안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힘든 것은 당장의 현실이지 뭔가 내일의 미래? 내일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단일쌤이. 어떤 걸 조언하느냐? 첫 번째, 과거에 얼마이지 마라. 과거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 과거에 얼마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는 다 잊어라. 이런 거죠. 둘째는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만류를 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죠? 그들의 생각이 다 맞으면 내가 정말 감사하지만 그들 역시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들의 뭔가 판단이나 시선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 삶을 자지우지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선을 긋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막 걸음말를 땐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진짜 넘어지고 무서웠으면 못 걸었겠죠. 그러니까 뭐 난 이거 못해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한계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제까지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 자세를 갖추고 더 나은 내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첫 번째 과거의 열말이지 말고 두 번째 타인의 판들이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2막의 새로운 승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닐쌤이 이제 많은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고공사들이 은퇴 관련 상담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퇴사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찾아오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 라고 자신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닐쌤은 바로 북튜버를 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북튜버를 해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유튜브라는 게 있다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1인 기업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컨텐츠가 없어요. 나는 유튜브를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라는 말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거절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닐쌤이 이제 독서 채널, 북튜버를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독서 컨텐츠 운영이 쉽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이 책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권한다는 거죠.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글만 읽을 줄 알면 독서만 할 수 있으면 책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책값은 뭐 얼마나 해요? 별로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읽기는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자기 대신 읽고 설명해 주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분들이 책을 많이 잘 읽지 않죠. 연평균 독서량이 뭐 열 권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책을 대신 읽어준다? 어떻게 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서 채널은 정말 아무것도 내가 잘하는 게 없다 혹은 아무런 콘텐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란 거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조언을 해드립니다. 북튜버를 권할 때 세 가지를 조언해드려요. 첫 번째는 책 선정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꾸준히 올려야 된다. 세 번째는 책을 목숨 걸고 읽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책 선정을 잘하고 꾸준히 올리는 건 너무나 이제 뻔한 얘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마지막 책을 목숨 걸고 읽어야 된다. 누구나 이제 그 독서 관련 채널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잘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남들과 차별화를 가져가려면 남과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정말 씹어먹듯이 낱낱이 분석해가면서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책을 읽고 이에 관련해 내일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한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이에 관련해 내일 전 국민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심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콘텐츠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을 소재로 유튜버를 해라. 하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잘해야 된다. 차별화를 정말 잘 일으켜야 된다라는 게 다니스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2막에 등대가 되어준 롤모델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책을 읽다 보면은 혹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롤모델을 찾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읽은 책, 그 저자의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사람을 진짜 만나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어요. 저를 찾아오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반가웠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했죠. 마흔 이후 인생의 삼중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은퇴 이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 3년 안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 모아둔 돈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와 낡은 자동차 한 대, 결혼은 커녕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자녀들, 생각만 해도 갑갑하신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은퇴 이후의 삶에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삼중안전장치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마련한 사람이죠. 인생의 삼중안전장치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 두 번째, 평생 직업도는 1인 지식기업가. 세 번째, 컨텐츠 생산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인생의 삼중안전장치라는 거죠. 다다리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고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평생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것, 혹은 1인 지식기업가가 되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흔의 돈 공부라는 시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도 이 마흔의 돈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막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